동기장 루링 색깔 한번 보셔요 와 굉장하지요 그리고 대품이에요 12cm랍니다 루링이 집에 하나 있다면 집안이 온통 환하게 빛날 것 같습니다 빨간 새들이 내려와서 다 앉아있는 것 같은 모습 이야 예쁘다 가격도 착하고 너무나 예쁩니다 여기는 오렌지 몬노 얘 한번 보세요 와 얼굴이 완전 대품이네 이야 얘는 얼마일까 와 오렌지 몬노 쌍두 완전 대품 3만원짜리 2만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로제트가 하나 있는 오렌지 몬노는 만원짜리 8천원이랍니다 아 멋지다 멋져요 대품 한번 사이즈 보실까요 어머 이 사이즈가 자가 15cm인데 15cm에 담지를 못하네 18cm에서 2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욘세 무지개 비욘세 무지개 비욘세 무지개 저는 이 얘를 처음 봤어요 근데 색감이 아주 터뜨라요 너무 예쁘답니다 3만원짜리 2만 5천원이랍니다 비욘세 무지개 제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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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짜리 8천원 야 얇는 얼굴이 하나 둘 셋이네 오 위에 있는 넷이에요 이야 멋져요 멋집니다 큰 얼굴이 세개 중간에 중간에 또 작은 얼굴이 하나 나오고 있답니다 색감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 만원짜리가 7천원이랍니다 황홀한 연꽃 색감이 너무 예쁘죠 얘는 로제트가 넷이네 넷인 아이들 다섯인 아이들 와 요렇게 예쁜 아이들 7천원이면 가격이 아주 착하답니다 미울 미울 와 얘는 밑에 큰 얼굴이 두개에다가 작은 아이가 셋이나 나오고 있네 미울 만원인데 8천원이랍니다 미울 미울 미울이랍니다 제스타 제스타 로제트 한번 보세요 얘는 색깔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아 정말 말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네 이야 만원짜리 7천원이랍니다 제스타 한번 보세요 이야 자연군생인지 적신군생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얼굴이 다소실합니다 이스베랄다 이야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가 대단히 튼실합니다 에스메이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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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피 자연군생 5만원짜리 4만원 이랍니다 이야 완전 따글따글 대품이에요 분이 넘쳐요 분이 넘쳐 와 분을 넘쳐서 나가고 있네 티피 자연군생 5만원짜리 4만원 정말 좋죠 가격이 정말 착하답니다 라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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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짜리 8천원 7천원 라우이 만원짜리 7천원 이랍니다 애플파이 6천원짜리 5천원 이랍니다 애플파이 6천원짜리 5천원 이랍니다 애플파이 색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르제 아르제 14,000원짜리 만원 이랍니다 아르제 와 로제트가 5 6 7 로제트가 대단하네 아르제 이야 예쁩니다 오렌지 몬노 12,000원짜리 만원 이랍니다 오렌지 몬노 12,000원짜리 만원 이랍니다 나팔수 호빗당인 12,000원짜리 7,000원 이랍니다 이야 굵게 물들어서 나팔을 부는 것 같은 나팔수 호빗당인 저희집에도 없어요 늘 하나하나 사고 싶었는데 오늘 나팔수 호빗당인 저도 한 포트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아 빨리 오셔가지고 가져가셔야겠습니다 몇 파트 남지 않았어요 12,000원짜리 7,000원 페스티벌 페스티벌 이야 밥이 아주 많아요 얼굴이 정말 많네 페스티벌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 8,000원 당임금 철학 6,000원짜리 5,000원 완전 대품 이야 새까맣고 주이네 너무 멋져요 와 당임금 철학 써니 8,000원짜리 5,000원 이야 손독 끝에 완전히 피몽이 들어있는 써니 축수 5,000원짜리 4,000원 축수 5,000원짜리 4,000원 이야 카메라 안에 다 담기도 어렵다 얼굴 한번 보세요 완전 헐크니에다가 그래도 또 작지도 않아요 이런 얼굴이 내 아이 이야 이 아이는 밑에 자구를 따글따글 달고 있고 목대 한번 보실래요 이야 목대가 이렇게 굵답니다 이야 멋있더라 색깔만 보셔요 정말 여기 와서 오래 묵었다 굳혀질대로 굳혀지고 목대하고 한번 보세요 6만원짜리 5만원이랍니다 이렇게 키우려면 과연 몇 년이나 걸릴까요 목대 한번 보세요 이 펜슬한 목대 이렇게 잘 퍼져있는 라울 페스티벌 외두 3,000원짜리 2,000원이랍니다 페스티벌 아 예쁘다 이야 이야 따글따글 예쁘게 물든 리틀잼 5,000원짜리 3,000원이랍니다 아 한번 보실래요? 이야 리틀잼 음 색감이 너무 이쁘죠 아 예쁩니다 캡처하셨다가 와 택배하세요 너무 이쁘다 이렇게 세일할 때 들이셔야 한답니다 리틀잼 색감 너무 예쁘죠 그린로즈 가운데에 장미꽃이죠 동굴처럼 길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옆으로 퍼지니까 너무 예쁘답니다 그린로즈 12,000원짜리가 8,000원이랍니다 그린로즈 보라색을 자랑하는 짚시 정말 이 보라색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귀한 색깔이죠 보라 보라색 짚시 6,000원짜리 4,000원인데 카메라에는 보라가 눈으로 보는 것하고 다른 색깔로 나오네요 눈으로 보는 보라는 정말 예쁜데 카메라에 보라는 조금 연하게 나오네요 6,000원짜리 4,000원이랍니다 택배하세요 택배 택배 된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굳었어요 목대 한번 보세요 어리디어린 작은 아이들이 아니랍니다 목대 한번 보세요 매직잼골드 매직잼골드 얼굴이 대단하다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쁘다 매직잼골드 아 예쁘다 16,000원인데 13,000원 매직잼골드 16,000원인데 13,000원 구분이 한 문의는 10,000원 35,000원 6,000원 10,000원